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국민 타요다 타요 스포이스 얘들이 이렇게 좋아하면돼 얼마나 더 좋아할까 어 뭐야? 국민이 왜 저기있지? 여기 어디지? 뺀잉둥이 저기서 어 뭐야? 내가 진짜 TV 속에 들어갔네? 다시 나갈 수도 있나?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국민이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서 딱 찾아야겠어 국민아 다들 어디 간 거지? 이상하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? 어 잠깐만 아 미니 찾아야되는데 여기 어떻게 온거야 아 미니가 아까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온건가? 어 잠깐만 우와 오 우와 저 흔들네 아 흔들네 진짜 웃긴다 흔들네 흔들네 오 흔들네 어 뭐지 이거? 어 뭐야? 흔들네 어 뭐예요? 흔들네 홈버를 줄게 흔들네 흔들네 여기 또 미션이 있나보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 어? 여기가 못 잡으셨다. 오! 진짜 큰 거 같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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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뭐가 있나봐? 어? 뭐야? 여기 섰어요? 와우! 여기는 광화문이네? 이금님! 이금님 무지껴야 하셨어요?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문이 열릴지도 몰라. 아! 아우! 빨리 찾아봐. 여기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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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가보자! 버스가! 출발하겠습니다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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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야하! 헬로! 출발! 출발! 이거 공룡인가 봐! 민희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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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! 오! 뭐야! 오! 하나 더 차있다! 우리 비행기사고 다른 나를 출발하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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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도착했어! 딸 가자! 오! 컴온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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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크라이밍가 누르고 있다!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? 네! 안돼! 누구야 색깔 잡을 수 있었지? 출발했어! 출발했어! 오! 저거 뭐지? 출발해보자 우리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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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움직인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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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다! 민희! 우리 미션 해야 되잖아! 어! 민희! 이거 봐! 저 찾았어! 가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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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짜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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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보자 우와 민희야 이게 예술의 전당인가 봐 우와 우리 예술의 전당 안으로 들어가보자 가자 우와 3명이 다 영화관이네 우와 와 이거 누구야? 시청이다 시청 와 잠깐만 기훈아! 요기야 닿으면 빨리! 안 빨리 안 왔어! 어디 있는 거야? 어디 있는 거야? 민희 빨리 나문냄 뒤집어! 한 번 안 온 거! 우와! 뭐야! 우와! 잘했어! 잘했어! 좋았어! 민희야! 쭉쭉 다 된 거 같아 한번 열어봐! 맞춰봐 빨리! 오! 완성이 된다 완성! 오! 좋았어! 민희야 완성! 완성! 저기 타로야!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거 같아! 가보자! 좋았어! 여기 선물 있을 거야! 오! 가보자 이거! 짜잔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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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잠깐만! 뭔 소리지? 저기 뭐가 소리가 났는데? 민희야 가보자! 뭐야? 스톱 머션이잖아! 그런데 나도 저거 하고 싶어!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! 딴 데 찾아보자! 오! 민희야 우리 스톱 머션이 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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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망치다! 오케이! 아 나한테 왜 놀래켜요? 미션 미션 뭐지? 어 뭐야? 이거 만화채인데? 잠깐만 만화채 여기 왜있지? 선물 준다고 했는데 어? 만화의 집이다! 우와! 우와 뭐야? 우와 만화채 진짜 같아 여기 예쁘다! 우와! 어디 또 이거지? 어? 어? 저기 비웠는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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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아저씨야! 뭐야! 이거 맞는 거 같아! 어! 맞는데! 어! 뭐야! 토이샵 선물? 선물 진짜 주는 건가? 네! 아까 토이샵으로 가면 되겠다! 우와! 우와! 국민이 벌써만 있었어? 우와! 이제 우리 선물 사면 되는 거 아니지? 우와! 우와! 국민이 이거 할 거야? 우와! 국민이 지금 벌써만 한 거야? 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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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이 안 좋았는데? 이거 뭐예요? 우와! 우와! 이거 뭐예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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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야! 너무 재밌지 않았어? 그럼 우리 한 번 더 하자 어 좋아 출발